최근 일본에서 IS에 가담하려던 대학생이 붙잡혔죠. 그런데 이유가 참 가슴 아픕니다.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. 얼마 전 한 일본 청년이 IS의 일원이 되려다 붙잡혔는데요. 경찰 조사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. 바로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라고 했다는데요. 26살에 이 남자, 일본의 국립대인 호카이도 대학 휴업생입니다. 평소에 취직을 고민하며 지인들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요. 명문대 출신도 취직이 어려운 현실. 자살보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낫다는 그의 선택이 참 씁쓸하네요.